최빈이 복화 1회 21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.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시작할까요? 그레이 그레이 G-R Yes, I do. A-Y 그래서 여기에는 A-Y가 무슨 소리 나는 것들을 모아놨냐? A 소리 나는 것들을 모아놨습니다. 뭐야?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Y, 그레이 계속해서 점토, 진흙, 클레이 C-R-A-Y I-Clay 이런 장난감도 있죠. 선생님, 근데 A-Y만 모아둔 게 아닌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페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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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оэтому A-I 도 무슨 소리 난다? ă E가 되고 얘까지 합치면, 얘는 인이 되겠죠. fantastic. 서.... 오빙 so A-I 가 A-I 가 A 소리 난다. 배Arthur 그래서 이메일 email monastery 에드 penso Sz E-N-A-I-L 그렇죠. 근데 왜 흑흑이에요? 흑흑은 시험지에. 이렇게 쓰면 되죠. 아니 전자우편이 뭔지 몰랐어요. E-M-A-I-L 왜 이메일을 전자우편이라고 불러요? Electric Mail이라서. OK. Mail이 우편이라서. 네일! 네일. N-E-L E-I-L OK. 니을? 네일이라니까요? 네일이라고요. 네일. 뭐가 아니라. 네일이 아니라. 네일 모르겠어요. 아니. 오른쪽게 아니고 이게 아니구요. 이걸로 하면 에 소리, 아에 이 소리, 에 소리, 에이죠. 한국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. 원래 소리대로 하면. 내일 하는 앞줄. 오케이. 계속해서 트레인. 트레인. 인. 인이라는 글자가 있나요? 엘이지. 또 강아지야. 계속해서. I have a snail. Snail. S, N, A, I, L. 계속해서 에이 소리나는 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Snail. 계속해서. 플레이. 플레이. P, L, A, Y. 끝에. Ay 에 끝에 들어있는 끝에 들어있네요. Ay 에는 끝에 들어있고. Ai 에 중간에 들어있구요. 예스. 오케이. 레인. 레인. R, A, I, IN. 자꾸 IN이래 해. N. N 부르기 귀찮. 아, 부르십니까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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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. I have a handsome too. 털.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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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, R, E, N, O, A, R, L 그럼 소리가 뭐겠어? TAIL 그래, 얘가 TAIL 해야될거 아니야 TAI 에다 U 고치면 TAIL 이상한 발음을 내고 있나?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음 그래 뭐 가지고 왔지? K였나? 소리가 기억이 안난다 예 그럼 뭐 스펠링 불러보세요 T R A 스펠링 보일걸 생각나네 음 끝이야? Y 그래,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겠어? TRAIL TRAIL 어? 오케이, 계속해서 DAY DAY D A Y 그니까 그래서 TRAIL 과감하게 하면 될건데 틀렸고 네? 하면 될건데 틀렸고 와, 자민이랑 똑같이 틀렸다 그래서 하나 두개 네 수고하셨는데요 근데 자기 자신이 배운게 많고 그 다음에 최빈이가 배운 것들을 잘한다는 자신감을 갖추면 될텐데 그게 부족해 보입니다 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제 프렛의 사진은 메론 보세요 네 봤습니다 네 안녕히계세요 네 안녕히계세요 네 안녕히계세요 아, 나 저를 보고 있다 아, 나 저를 보고 있다 쭈쭈쭈 쭈쭈쭈 쭈쭈쭈쭈